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과목을 맡게 된 허판효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 배우락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실기 과목에 대한 합격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서는 과목은 우리가 실기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가? 그 다음 검증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다음 세 번째로 출제 유형은 어떠한 형태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가?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떠한 학습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는가?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배우락 합격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과목을 국가기술자격증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응시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초보자도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옥은 우리가 첫 번째로 감옥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감옥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가스 설비 실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필답형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 필답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를 우리가 필답형 문제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안전관리 실무라고 하는 것은 고압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도시가스,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시행규칙에 해당이 되는 별표 부분이 됩니다. 별표, 그렇죠? 별표 부분이 되는데요. 이 별표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법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안전관리 실무는 이것을 우리가 가스 설비 실무를 우리가 필답형이라고 본다면 이 안전관리 실무는 여러분께서 동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동영상 문제, 이것은 우리가 필답형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1차 공부하실 때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우리가 가스 설비, 가스 설비라고 하는 이 과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스 설비 분야가 2차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간 투자를 가장 많이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 안전관리 분야라고 하는 분야 과목이 있었죠. 이 안전관리 분야도 우리가 2차 실기문제에서 10문제 정도로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스 개척기기라고 하는 과목이 있죠. 가스 개척기기, 그 다음에 연소공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가스 개척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소공학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죠? 가스 필터평가 같은 경우에는 1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께서 가스 설비 분야가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문항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검증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가스 기사, 가스 산업기사 동일한 과목입니다. 그렇죠?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증이 되겠죠. 실기에서는 우리가 1차 필기시험일 때는 가스 기사에서는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들어갔지만 가스 2차 실기시험에서는 그와 같은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문제는 2차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필터평 문제가 몇 문제 출제가 되는가? 1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15문제의 점수로 환산하면 이것은 우리가 60점이 만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에 해당이 되는 동영상이다라고 하면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만점은 40점이 되는 것이죠. 만점은 40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 합치게 되면 100점 만점이 나오죠. 그렇죠? 100점. 그렇죠? 100점 중에서 여러분께서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로 보면 공단에서 이처럼 가스 기사의 작업형을 없앤 것은 과거에는 작업형 시험이 있었다 이 말이겠죠. 작업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면을 보고 직접 강관이라든지 동관을 절단기를 이용해서 절단을 하죠. 그 다음에 동력 나사 절삭기를 이용해서 나사산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죠? 동관 같은 경우에는 나사산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가스 용접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로 관을 절단기로 잘라서 나사산을 내고 그것을 우리가 관 부속품을 이용해서 조립을 해서 도면대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험이 작업형 시험이다. 그래서 작업형을 없앤 것은 가스 안전 관리, 가스 안전 업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시설 관리, 그죠? 여기에서 현장 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유효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업형 시험을 없애고 이 작업형을 대체한 시험이 동영상 시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답안은 시험지에다가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죠. 결국 필답형 시험이나 동영상 시험은 종이에다가 시험지에다가 실제로 주관식 단답으로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하는 그와 같은 시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필답형 시험하고 동영상 시험으로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먼저 필답형 시험을 먼저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시험장에서 먼저 치르고 그 다음에 한 시간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필답형은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동영상 시험은 컴퓨터실에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영상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답형하고 동영상은 우리가 복합 형태로 단일종으로 우리가 시험을 치르지 않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검증 방법에서 이것을 우리가 복합형 시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제 유형은 어떻게 되겠는가. 필답형은 주관식 단답형이 됩니다. 주관식 단답형. 동영상은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주관식 단답형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필답형이라고 하는 것도 동영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주관식 단답형으로 여러분께서 답변을 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필답형은 만점이 60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동영상은 만점이 40점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필답형 시험하고 동영상 시험의 문제 난이도를 분석을 한 번 해보니까 이 동영상 시험이 훨씬 쉽다 이 말이에요. 훨씬 쉽다. 동영상 시험이 훨씬 쉽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동영상이 만점이 40점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만점 40점 중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몇 점을 목표로 하셔야 되는가. 여기에서는 35점을 목표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35점 만점 맞으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아요. 만점 맞으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관식 단답형에 해당이 되는 필답형 시험은 여러분께서 목표 점수로 하셔야 되는 것은 25점을 목표 점수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동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40점에 해당이 되는 이 과목은 여러분께서 먼저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머릿속에 80%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겠죠. 점차적으로 시험이 다가오는 때에는 마지막 날에는 그의 동영상 문제는 100%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담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 주어야 되겠는가. 제가 여러분들께 별표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별표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차첨차첨 많은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답형은 주관식 단답형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목표 점수는 25점을 목표로 하시라. 동영상 시험은 35점을 목표로 하시라고 말씀을 해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하게 되니까 60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합격 처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방법 같은 경우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출제 기준에 따른 문제를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제가 해야 될 업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답형 단원별 예상 문제를 정리하고 또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작업형 단원별 예상 문제 정리 및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작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영상 시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기출 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풀이를 해 놓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이 사실, 이 기출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기 시험에서는 기출 문제를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합격을 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적은 문제라도 정확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이 정확한 개념으로 암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만들어 놓았던 암기하는 그와 같은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쉽게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은 문제라도, 그렇죠? 1차 공부하실 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셨다고 한다면 2차 실기 문제에서는 문제 문항수는 적더라도 그 문항수에 따른 해답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그 독점을 얻어내실 수가 있는 것이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많이 풀어볼수록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합격 점수에 훨씬 더 근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라그의 합격 전략은 제가 1차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해놨습니다. 암기법 위주로, 그렇죠? 가스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가스의 종류뿐만 아니라, 그렇죠? 가스의 종류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는 그와 같은 문제들은 대부분 다 암기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암기법대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실기 문제에서는 우리가 4문제 적으라 또는 5문제 적으라고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 3문제라든지 4문제 이와 같은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4개, 5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도표와 그림을 통해서 암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암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빨리 암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쉽게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인풋이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우리가 아웃풋으로 뽑아내는 것이 해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상, 그림,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게 되면 쉽게 그 그림을 그려보면 거기에 해답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께서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연상하기 쉬운 형태가 된다. 연상하기 쉬운 형태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상세한 기출문제를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상세한 기출문제 해설. 그래서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하면서 공부를 하라. 이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내용도 1차 문제와 마찬가지로 결국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우리가 꽃표 처리를 하지 않는 문제만 여러분께서 눈에 익히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가 하면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시간 전략입니다. 시간 전략. 시간 전략. 그 다음 네 번째로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별표한 내용만 암기를 하시라. 별표한 내용만 암기를 하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초보자도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놓았다. 그죠? 이 초보자도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를 하고 그죠? 쉽게 알 수가 있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붙여놓은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우락 합격 전략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증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제유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방법이라든지 배우락 합격 전략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가지고 꼭 실기시험까지 합격하셔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소중한 자격증을 취업의 목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